게임 중독에 빠지신 분들은 일단 게임을 멀리하고 시간 정하고 제한하고 이런 거 외적인 통제부터 들어가잖아요. 그리고 내 쪽으로는 다른 몰입거리를 찾아서 좀 몰입함으로써 내 몸 안에서 건강하게 도파민이 나오게 만드는 거 이게 기본적인 해법으로 알고 있습니다. 그런데 저 같으면 이런 것도 한 수 얘기할 것 같아요. 저 같으면 게임을 하실 때 중독 상태인지 몰입 상태인지 좀 파악하고 하세요. 게임에 대한 몰입도 대상에 대한 몰입이 될 수 있거든요. 게임이라고 해서 무조건 중독이 아니란 말이에요. 게임을요 몰입해서 하세요. 몰입해서 하신다는 건 지금 이 순간에 정신을 모아서 신바람 나게 해서 정신 우리 전두엽까지 건강하게 만들면서 게임을 하시란 말이에요. 이게 왜 안 돼요? 돼요. 탐진치에 먹혔기 때문에 중독에 빠져서 매몰된 겁니다. 깨워서 하시면요. 무슨 짓을 해도 다 그게 몰입이 돼요. 깨워서 하면 무슨 짓을 해도 몰입이 됩니다. 정신 차리고 해보세요. 이왕 게임하는 친구들한테는 정신 차리고 하라고 하세요. 깨워서 지금 이 순간에 정신 모아서 게임을 해라. 게임하다 견성할 수 있단 말이에요. 이 방법은 얘기 잘 안 하잖아요. 공식에 맞게 얘기한 겁니다. 다른 건전한 몰입과를 찾아라. 게임을 끊어라. 끊는 시간을 늘려가자. 다 좋은데 할 때 좀 몰입해서 해라. 정신 차리고 해라. 뭔 짓을 하든지. 정신 차리면 그 자리에서 바로 행복해진다. 이것도 활용하시라고요. 여러분 게임 아니라 뭐든지요. 여러분이 힘들게 하는 모든 일에 아 나 이거 못 끊겠어 하면 못 끊겠어 하는 것들 있죠. 할 때 깨워서 해보세요. 습관적으로 하지 않게 만들어 보시라고요. 습관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깨워서 나의 존재를 느끼면서 내가 들이시는지 내시는지 알면서 해보시라고요. 그 일을. 맛이 달라져요. 그러면 그 맛이 달라져요. 재미가 좀 없어지죠. 에고는 좀 싫어할 수 있죠. 해보세요. 이렇게 하는 연습. 그래도 게임하는 게 어디냐 하면서 해보세요. 어차피 해야 되면 어차피 내가 지금 이 상황에서 못 끊고 있으면 깨어나기라도 해야 그게 저항인 거죠. 드라마 제가 얘기했잖아요. 드라마 보다가 멈추시라고요. 스탑 눌러가면서 보시라고요. 게임도 멈춰가면서 보세요. 게임 하다가 멈추고 정신 모으고 또 다시 하시고 게임으로 예로 든 거지 뭐든지요. 그렇게 해보시라고요.